안녕하세요 영어감독 봉준호입니다. 평소에 축구팬으로서 손흥민 선수가 저를 이렇게 응원 릴레이 다음주자로 지목해주셔서 엄청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전세계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척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방역의 최전방에서 직접 뛰시는 많은 의료진 여러분들, 공무원, 방역당국의 많은 분들께 가장 먼저 감사의 그리고 응원의 마음을 보내드리고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극복하고 거리마다 가게마다 또 학교에, 공연장에, 극장에, 축구장에 다시 밝은 얼굴로 다 모여서 서로 악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다음 응원 릴레이 주자로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항상 세상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굴러간다는 느낌을 주시는 우리 배철수님 감사합니다.